장인혜 씨의 무대에 만나봤습니다 많은 팬들 지금 축제장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떤 라디어를 통해 청취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방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꽃은이가 여기 내려앉았어요 그런가요? 벚꽃에 공연하시고 노래 선보이시느라고 벚꽃 나들이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상기우지만은 어쨌든 벚꽃이 좀 일찍 피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곳곳마다 벚꽃이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좀 일찍 보았다 이동 중에 좀 많이 보았다 근데 저도 대청호 축제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여기가 가장 긴 벚꽃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깜깜해서 보이진 않지만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벚꽃길이 보이진 않지만 앞에 있는 이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이 반짝반짝하는 게 다 벚꽃째로 보여요 네 정인희씨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아이돌 출신이시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트로트로트로 장량을 하게 되신 거예요? 어 이게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아이돌 출신이긴 한데 제가 아이돌을 두 달 활동을 했거든요 아 네 그것도 10년 전의 두 달이여가지고 사실 뭐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사실 이제 저는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밴드 활동을 조금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트로트에 대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트로트 가수는 이제 3년 4년차? 3,4년차 된 아직 네 풋풋한 신인 가수고 네 서방님이란 한 곡밖에 없지만 이제 곧 또 새 앨범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이스 기타를 치셨던 밴드 출신이시라고요?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아 네 특기를 좀 살려야겠다 싶어서 내가 유일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어야겠다 어머나 그래서 오늘도 그전에 또 제가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전에 기타라고 하면 심수봉 씨를 떠올렸는데 이제는 베이스 기타를 튕기는데 그쵸 베이스 기타를 튕기는데 갑자기 심수봉 소속까지 넘어 올라간 거 아닙니까? 기타하면 심수봉이었는데 베이스를 연주하는 가수라니까 네 톰 기타는 이제 뭔가 사정적이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쓰락스 아 그럼 오늘도 이제 그 베이스 기타를 함께 또 신나는 댄스곡도 있고 또 라틴풍의 또 한 곡이 또 있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하는 장일인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네 베이스 말씀하셨어요 실사해요 다지고 올라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좀 서운 보여주시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이야 요 반드러지는 목소리에 베이스라니 기타도 상당히 좀 색달나 보입니다 반짝반짝거려요 네네네 이거 스트랩을 네 예쁘죠 여러분 네 이거 제가 집에서 다 붙인 거예요 아 이게 스왈로브스키 아니야? 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터넷에서 싸게 샀는데 제가 직접 이제 좀 화려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 튕겨봐도 되나요? 한번 테스트 한번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갈게요 테스트 없어 왜요 오케이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멋있어 오오 트트와 베이스 영주 어떠세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단발이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안 좋네요 바람 보니까 이게 얼굴을 다 덮어가지고 이거 얼굴을 덮은다고 근데 바람이 사랑해요 괜찮아요?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살짝 마이크를 이렇게 했거든요 바람이 이쪽에 불길래 괜찮죠 이쪽에 계신 분들? 네 죄송해요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네 자 그럼 앵콜곡 여러분 더 신나게 한 곡 하고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이 앨범 이제 컷 나와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신 귀엽네 망광북 네 사랑해요 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끝까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밤이면 밤이면 감사합니다 네 장일이 씨의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의 머리가 흩내리면서 뮤직비더를 보는 의상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연출됐습니다 감사합니다.